안녕하세요 한 번 더요?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제가 홍공에서 홍희종이라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둘 다 홍공사람인데 저는 한국인이기는 해요 한국인이기는 하지만 젠쿠버에서 온 저희 팀의 맏언니 제이몬이라고 합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들 춤도 많이 치고 하는 친구들이라서 오늘 보여드릴게 단체버스킹보다 많을 것 같아요 다양할 것 같고 멋있는거 많이 보여드릴테니까 가까이와서 같이 즐기다 가지시면 되고요 저는 사실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그런 상황이라서 중간중간에 쉬시라고 노래를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밌게 즐기시다가 춤이랑 노래 다 재밌게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기 걸리지 마시고 재밌게 즐기다가 저희는 다음곡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음곡 어떤곡을 할까요? 그러면 이번 블랙핑크의 신곡 오 금방 블랙핑크의 신곡 블랙핑크의 신곡